유닛 A씨 나오는 주요 표현들을 학습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표현으로서 be about to 하는게 나오는데요. 이 뜻은 막 뭐 뭐 하려 하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번에 나온 the bus is about to leave 하면 leave는 떠나다죠. 그래서 버스가 막 떠나려 한다, 버스가 막 출발하려고 한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B번 the baby is about to cry, cry 울다죠. 그래서 baby가 막 울려 한다, 아기가 울기 직전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the class is about to begin, begin은 시작하다죠. 그래서 class 수업이 되겠고요. 수업이 막 시작하려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D번 뭐죠? I was about to call you, 나은데 콜은 전화하다죠. 너한테 막 전화하려던 참이었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다음 표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표현으로 as soon as가 나왔는데요. as soon as 하면은 뭐 뭐 하자마자 또는 뭐 뭐 하자 곧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번 볼 것 같으면 I will call you, 콜은 전화하다니까 내가 너한테 전화하겠어 아니면 당신에게 전화드리겠습니다. as soon as 뭐 뭐 하자마자. my kids, kids 하면 애들이죠. 애들이 fall asleep. fall asleep 하면은 잠이 들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애들이 잠이 들자마자 당신한테 전화드릴게요. 다시 말해서 애들이 잠들면 곧 전화할게요.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비번 보겠습니다. she will come back. come back 하는 것은 돌아오다 라는 거죠. 그녀는 돌아올 것입니다. as soon as 뭐 뭐 하자마자 뭐 뭐 하는 대로 즉시 she finishes her job. 그녀의 일을 마치는 대로 마치는 즉시 돌아올 것입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장 보죠. you are the first person. 당신은 첫 번째 사람입니다. I will talk to. 내가 이야기할. as soon as I open my eyes in the morning. 내가 in the morning 하면 아침에죠. 아침에 open my eyes. 눈을 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내가 눈을 뜨자마자 내가 이야기할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 말이죠. 디벗 문장 보겠습니다. I get a wonderful feeling. 자, 나는 참 기분이 좋아져. from her. 그녀로부터. 그녀로부터 참 좋은 기분을 받는다. 느낌을 받는다 이 말이죠. as soon as I talk to. 내가 그녀에게 말을 하자마자. 내가 그녀에게 말을 건네는 순간. 나는 그녀로부터 아주 대단한 느낌을 받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be expected to now인데요. 자, 수동 형태로 사용되고 있죠. be 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뜻은요. 자, 뭐뭐 해야 한다. 자, 직역을 할 것 같으면 뭐뭐 하도록 기대되어진다죠. 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방하겠고, 거기에 숨어있는 뜻은 뭐뭐 해야 한다는 뜻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자, 8번 문장 보죠. students, 학생들은 are expected to 뭐뭐 하도록 기대되어집니다. attend classes, 자, attend은 참석하다 이 말이고 수업이죠. classes, 수업에 참석해야 됩니다. regularly 하면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다시 해볼 것 같으면 학생들은 수업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도록 기대되어집니다. 기대되어진다는 것은 학생들은 정기적으로 수업에 참석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be expected to be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everyone is expected to 모두 다 기대되어진다. arrive, 도착하다죠. on time, 정각의 정시에 모두가 정시에 도착해야 한다. 모두가 정시에 도착하도록 기대되어진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10번 보죠. you are expected to say yes, sir. 너는 yes, sir라고 말해야 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당신은 yes, sir라고 말하도록 되어 있어. 이런 뜻이 되겠죠. D번 보죠. I am expected to meet her. 그녀를 만나기로 되어 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비-expected-to가 해야 한다. 라기보다는 어떤 예정을 나타내게 되겠죠. 라스베가스에서 그녀를 만나도록 되어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be expected to 하는 표현이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니까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